66번 볼게요. 배출과 수준, 싹스의 중화적정법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이것도 여러분 자주 나오니까 문제 그대로, 따로 게는 안 나와요. 문제 그대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정답은 4번 0.1로 말론도 수산화 소득용의 자주색에서 녹색으로 바뀐다. 그것만 봐주세요. 67번 불소 화합물 분석 방법에 관한 거래요. 자외선 과시성 분간법. 자외선 과시성 분간법. 불소 측정 방법은 우리 란탄 알리자린 컴프렉션 법이에요. 그리고 측정 파장 620나노미터인 거. 이건 기억을 하십니다. 그거에 맞춰서 보니까 이게 틀렸죠. 불소는 620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래서 깊이 나왔지만 우리가 자외선 과시성 분간법으로 물질마다 중요한 거 정리를 했거든요. 측정 파장이라던가 중요한 시약들 정리를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만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1번 정답. 68번 흑강도 계산 문제네요. 우리 흑강도는? 로그 it분의 i0예요. 자, 이때 i0는 뭐예요? 입사강 100이라고 하면 자, 이게 들어가서 셀을 이제 투과할 때 60%가 흡수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흡수된 게 60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투과되겠죠. 그러면 100에서 60 빼줬더니 40이죠. 그러면 이거는 로그 투과강 40분의 입사강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얼마? 0.397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69번 자, 우리 산소 보정, 산소 농도 보정할 때 보통 보정 산소 농도 값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유량 값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 보정 유량 값은 실측 유량 나누기 그죠? 산소 농도랑 다르게 나누기 21 빼기 a가 붙으면 실측 액추얼 할 때 실제 그 다음에 s가 붙으면 표준이에요. 자, 그럼 이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보정된 배출가수 유량이니까 이게 보정 값이에요. 보정 값 이 Q값이에요. 그 다음 실측 산소 농도 oa가 5% 표준 산소 농도 os가 3% 그때 실측 배출가수 유량이니까 qa 얼마냐 이거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넣어봅시다. 50큐믹미터 per a는 우리가 구하는 qa 나누기 21 빼기 a는 5% 21 빼기 s는 3% 여기서 q2 구하시면 되겠죠. 자, 솔버 넣고 계산했더니 얼마 56.25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70번 자, 비분산 정해선 분광 분석법 용어는 중요하죠, 여러분. 자, 1번 스팸 가스 최저 눈금 값을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용하는 가스다. 자, 우리 스팸 가스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제로 가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스팸 가스는 최저가 아니고 최고 눈금 값 교정하는 거고 제로 가스가 최저 눈금 값을 교정하기 위한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 다음 비교 가스는 적외선 흡수하는 경우 대조 가스로 그러니까 시료 가스 아니고 대조 가스로 하는 게 비교 가스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보면 지금 1번이 틀렸어요. 최저 아니고 최고가 맞아요. 자, 그 다음 2번 스팸 드리프트 교정 범위 눈금에 관한 지식값의 변동이고 그 다음 제로 드리프트 있어요. 측정기의 교정 범위에 관한 게 아니고 최저 눈금에 관한 변동에 관한 지식값의 일정 기간 내에 변동입니다. 그래서 스팸 가스 있고 제로 가스 있듯이 스팸 드리프트 있고 제로 드리프트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봐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문제 71번 이거는 여러분 처음 나온 신유형 문제예요. 엄청 디테일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설에 있는 대로 공식의 대입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5존 역량은요. a-b 나누기 c예요. 이때 a가 뭐냐 5존 첨가했을 때 지식값이 a 첨가 안 했을 때 지식값이 b 그 다음에 최대 눈금값이 c가 돼요. 그래서 5분의 0.7 빼기 0.5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값이 4가 나오네요. 그래서 4% 정답 4번입니다. 72번 이거 중요하죠. 원자흑광법의 순서 자, 우리 원자흑광법은 광시파 측이에요. 그래서 광시파 측 광원부 시료원자회부 화장선택부 측광부 그래서 2번이 정답 여러분 이거 기기별로 장치 구성 순서는 여러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GC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그러면 은유시분검 이거 자외선가이사는 광파시 측이고 원자흑광법은 광시파 측이고 그 다음 비분산적에서는 이거 외워두시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순서도 잘 나오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십니다. 정확히 확인해주십니다. 안전적 forcé 4번 closely 앞 birds 첫 터짐 Seo